스포츠 부문 시상에는 이마룡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어서오셨죠 우리 동막골 우리 이마룡 이마룡 선생님께서 이번에 베스트 스포츠 부문 시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홀인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게 또 나왔어요 스포츠 부문 수상자는 진정호님, 최나연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자 진정호님께는 맵시 업무에서 맞춤 정량을 최나연님께는 양성숙 디자이너의 YSR 의상이 부상으로 수상됩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우리 진정호 사격선수 지금도 건재합니다 다음 우리 도쿄올림픽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의 코리아 베스트에서 시상 제2016 수만월드 우리 사격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 진정호 선수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나연 선수 어서오십시오 우리 최나연 선수는 LPGA 통상 9승을 기록한 최저타 기록까지 있는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선수죠 자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마영씨께서 함께 시상의 수고를 깨주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진정호 선수님께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가슴에 태극 마크만 달고 있는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이렇게 베스트 드레스 사양이라는 것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최고의 분들과 함께 이재를 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오늘 이 기쁨을 만끽하고 올해까지만 즐거워하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선수로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체격도 멋있죠 우리 진정호 선수 모델에도 손색이 없겠어요 최나연 선수 어서오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평소에 운동을 할 때 긴 바지만 고집하고 또 약간 보이시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오늘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상을 받게 해 주신 기회를 주신 주최측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역 선수로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유 축하합니다 두 분 드레스도 잘 어울리고 함께 나란히 서 계세요 그 대륙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